그 얘기 들어봤니 우릴 위해 고추가 나셨대 베들레임 작은 마구간에서 오늘 태어나셨대 아주 오래전부터 얘한테 왔던 그 일 오늘 바로 이뤄진 거야 그 얘기 들어봤니 우릴 위해 고추가 나셨대 베들레임 작은 마구간에서 오늘 태어나셨대 우리 죄악 가운데 버려둘 수 없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내려오셨대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모든 사람 기뻐할 큰 기쁨의 소식 그 얘기 들어봤니 그 얘기 들어봤니 우릴 위해 고추가 나셨대 베들레임 작은 마구간에서 오늘 태어나셨대 우리 죄악 가운데 버려둘 수 없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내려오셨대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내려오셨대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모든 사람 기뻐할 큰 기쁨의 소식 그 얘기 들어봤니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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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얘기 들어볼래?